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빛나라입니다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 손 인사 자 시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시선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자 하트 될까요 하트 보라탈까요 보라탈 유빛나라씨 새해니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새해 인사 새해 너무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날 오늘도 조금 추웠는데 어떻게 걸리지 마시고 화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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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